아우, 어떻게 사기도 있어. 아우, 그리고 빨개. 안녕하세요. 이형자 씨 매니저 일을 보고 있는 송성호 팀장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눈물 난다, 눈물 난다. 물 한 잔만 좀 먹을게요. 너무 긴장이 돼요. 화이팅. 이 제목은 뭐예요, 플랜카드가? 앤브락도 인정하신 거예요. 물을 마시려고 뒤를 돌아왔는데 선배님하고 제 사진이 보이고 그 플랜카드가 쫙 보이는 거예요. 와, 이거는 판이 커졌구나. 이거는 뭐 선배님이 군부대 가서 강연했던 그 강당이랑 다를 게 없어요. 똑같았어요, 언니. 어깨를 나란히 했다. 아니요,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. 작가님 짓궜다. 제작진 짓궜다. 작가계의 저녁무거든요. 와, 진짜 장난 아니다, 진짜. 오늘 그 뭐. 땀 흘리는 거 봐. 여기 학과를 졸업하신 우리 임송 매니저님 부탁으로. 여기 높은 자리까지 또 올라오는데 올라오니까 되게 쑥스럽고요.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저만 쳐다보고 계시니까 땀이 좀 나시잖아요 저는 올해 이제 딱 한 매니저 일을 11년 정도 딱 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수 육각수분들이라는 가수 육각수분들이라는 육각수분들을 맡으면서 가수 매니저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또 지금까지 맡아왔던 연예인들은 이성경 씨 오오오오 오오오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야?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영자 선배님의 아! 저기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데 뒤에 있는데 아이고 또 떨리네 또 떨리네 제가 그 처음에 매니저 일을 시작할 때는 음 뭐랄까요? 그 주변들의 시선? 뭐 이렇게 적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엄청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하고 있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모든 직업에는 땀이 되게 많이 다녀요 땀 흘리신 거 땀 흘리신 거 아유 어떻게 문의점은 일단 운전면허가 필수고 그래서 전역을 하고서 어 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